자식의 강아지 저희 지금 멤버들은 네 후쿠오카에 왔는데요 그렇죠 와서 어제 와서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엄청난 음식집을 발견했어요 어제 저희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정한이 형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막 그렇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적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네네 근데 어제 같이 간 음식점에서 정한이 형이 정말 맛있어 한 음식점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장가야 같은 곳이었어요. 약간 그런 곳이었죠. 근데 진짜 저는 25년 살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모든 음식이 저기는. 저는 진짜 정한이 형이 그렇게 리액션을 하는 것을 처음 봐요. 같이 밥 먹으면서 와 맛있다. 이건 있었는데 와 진짜. 아니 어제 먹으면서 계속 이랬는데 우리 단체 방에다가 정한이 형이 진짜 너무 맛있다고 막 여기 진짜 여긴 여긴 진짜야. 이러면서 와 아무튼 어제 정말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정말 기억에 저의 제 인생 기억에 인생 기억에 짠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진이 형은 어제 뭐 먹었어요 전혀? 어제 도시락? 돈까스 도시락? 아 맞아. 어제 뭐 안 나갔구나 형은. 밖에 안 나갔어요. 밖에 안 나갔어요. 지나간 친구들은 이제 숙소에서 돈까스에 도시락을 먹었죠. 아 이거 디노 아니야 디노? 디노? 아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맛있는 밥보다는 진우 씨 그 마피아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거 같은데. 어.. 승관이 호빵 잘 갔다 왔어. 승관이가 호빵에서 하는 마피아 규칙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찜질방에서도 막 하고 했는데 네. 디노가 그 찜질방에서 저희가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맛을 들린 거예요 이제. 마피아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어제 계속 밥 먹자 마피아야 하고 싶어. 질리지가 않은 거 같아. 응. 그 마피아는. 그래서 지금 무너가 놀고 있어. 어 무너가 놀고 있어. 맛있는 집이 멋있지? 어 어찌어찌게 놀고 있어. 왜 나만 찍어. 오 찍어 찍으라고. 오 찍어 찍으라고. 오 찍어 찍으라고. 안녕하십니까? 훼 Level에 닿아 올리던 댄스중 주식갖고야. 피르 홍 red 오. 진짜 예쁘다 여기 진짜 예쁘구나 진짜? 어 진짜 예뻐 내가 2.8에 참 잘 돼 인기 돌리면은 맞죠? 지금 약간 어느 정도면 형아 여전퍼도 맞지? 어 맞아 맞아? 이거 정확히 맞춰봐 이걸로 맞춰 안 이쁘면 안 이쁘다고 말해 지구 아저씨 유광호 여기 나와? 유광호 여기 초점 맞추는 거 알지? 유광호 여기 유광호 좋아 한 번 더 푸즈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좋아요. 아니, 아니, 있어, 있어. 어, 그, 망쳐주세요, 망쳐주세요. 아니, 지금 머리 넘기지 마. 머리 넘기지 마. 머리 다시 털어. 고개 좀만 내려요, 좀만 내려줘. 하나, 둘, 셋. 좋아요. 나도 저렇게 찍고 싶어. 아, 좋다. 하나, 둘, 셋. 여기선 찍을게, 그럼. 하나, 둘, 셋. 아, 이거 정말 표격이 좋아서 재밌네요. 진짜 예뻐요. 우와, 이게 벚꽃 여기다. 벚꽃 여기다. 나 사진 찍은 거 한 번 봤어. 아, 누구 나온다. 호시 굉장히 진심해 보여. idersp AIDS 너 팀 잘못 온 것 같은데. 쇼핑팀을 가야겠다